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라나 차트 업데이트 동영상 인데요 오늘 토요일 4월 17일 입니다 그 지금 기록 갱신 하고 나서 이제 조금 가격 다시 내려가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갈 건지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서 지금 이 동영상 업데이트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합동 차트 인데요 그 이미 솔라나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마지막 합동 하이 때 가격 그 기록 행신 때 18불 거의 18불이 기록 행신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그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줄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록 행신 18불 기록 행신부터 이제 다시 펌핑 됐을 때 거의 30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차트가 데일리 차트 인데요 그 새면 그 빨간색 줄에 거의 30일 기준 이 되요 그래서 이 솔라나 코인 역사적으로 보면 합동 기간이 거의 30일 기준으로 이제 예상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보고 그 다음 사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합동 그 조금 더 자세히 그 비유 인데요 이 똑같은 빨간색 줄이 30일 기준 인데 여기는 이제 6시간 차트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신 건 마지막 기록 행신이 18불에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이제 계산하면 마지막 합동 때 12불 거의 12.5 센트 그래서 12.5 센트랑 18불 얼마나 차이인지 계산하시면 거기 화면 오른쪽에 화면 확인하면 거의 37%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 기록으로 그 다음 합동 그 한 30일 기준으로 그 정도 프로가 내려가면 이제 솔라나가 확실히 합동 다시 그 기간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그 가격이 어떻게 된지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는 역사적으로 그 합동 시간 이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오늘 기준으로 이제 차트입니다 마지막 기록 갱신이 30불 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30 만약에 30불이 새 기록 갱신으로 찍으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건 어디까지 내려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빨간색 줄에 30불 기록 갱신에 최대한 최소 최대한 많이 내려가는 가격이 24.7불 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면 아직도 37% 이제 합동 프로랑 차이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그 전 슬라이드에 안내해 주신 거 37% 내려갔는데 그 마지막 기록 갱신에 현재는 그 1일 차트 보면 거의 아직도 꽤 많습니다 차이가 왜냐면 그 37%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내려간지 확인하면 여기 한번 내려갔고 비슷하게 여기도 내려갔고 한 번 더 여기도 터치했고 현재 여기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이 1일 차트 보면 그래서 이 터치가 하나 둘 셋 넷 한 네 번 정도 이제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생각은 4번 여기까지만 내려갔으면 마지막 합동 기간이랑 보면 지금이 훨씬 더 강한 이제 시장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물론 아직은 5일 기준으로만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1위 기준 차트 이고요 현재 이제 가격 알려주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는 한 25, 26 사이에 지금 트레이딩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서 지금이랑 그 만약에 이제 약세로 계산하면 약세로 계산하면 20.5불 정도로 이제 37%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25.5불 정도 트레이딩 중이면 25.5불 기준으로는 거의 20% 차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록 마지막 기록 갱신이랑 그래서 20% 랑 이 37% 가 갭이 엄청 높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로 이제 전락하시면 되게 강한 강세 시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만약에 이 솔로하나 가격이 이 지금 25, 56 잘 이제 유지하면요 그리고 차트 보면 여기에 한번 됐고요 터치 한번 했고 여기는 조금 더 높게 터치했고 여기도 한번 여기로 한번 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번 이제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5일 기준 밖에 안되는데 차트를 잘 읽어보시고 이 한 3위 정도 더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는 반대 상황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강세였고 여기 슬라이드는 약세 그래서 그 30%로 계산한 가격이 25, 20.5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줄이 유지 안되고 이 moving average 까지 내려가요 이 daily 중간 middle moving average 까지 내려가요 그럼 20.5 불 정도 아니면 이하 이 정도 아니면 이하로 이제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30%가 실제로 그 현재 기록 갱신 이면요 그래서 어 지금은 5일 제가 아시다시피 5일 기준으로 이제 예상하는 건데 일단 차트 조금 더 잘 지켜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랑 Ethereum 가격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설아는 언제 들어간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위해 지금 동영상 올렸습니다 지금 동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동영상 올렸습니다 moment 동영상 올렸습니다 동영상 올렸습니다 고객 stuff